오렌지 색깔 별나봐요 응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안 돼? 여기 뭐 쳤자? 꿈 형광이가 쬐끔 섞인 듯한 예쁘다 이게 예쁘다 응 그게 예쁘다 이거는 안 얹어 찍으실 겁니까? 올릴까? 상관없어요 길이 어떻게 될까요? 길이는 그냥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모양은? 네모나게 동그랗게? 동그랗게 응 일반 언니들은 재미없을 내용이고 보는 거 재밌었는데 이런 것도 있네? 이러면서 어 그게 내 친구가 너 덕분에 강제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맞아 독학으로 한 언니들이 많거든요 그런 언니들 학우비는 좀 비싼 편이야 내일은 그래서 한 줄기 빛이 되기 위해서 그걸 올렸는데 내가 학우인 줄 알고 하고 있냐고 하고 있냐고 내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왜 아니냐고 막 하도 난 거야 나한테 내가 교생을 받으면 상관없는데 그러면 내가 영상 올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되면 오전에는 강의하고 수업하고 오후에는 뭐 이렇게 내가 일을 해도 상관없고 급하지 생각나면 언니 이거 거의 막 뭐야 다크서클을 막 또 지금 다크서클 나 뭐 코라이브 타고는 어차피 내가 다 편집을 할 거니까 내가 이거 바꿨잖아 아 맞네 지난주에는 회색깔인가 예쁘지 않아요? 봄으로 아주 핑크핑크 나 심플라테 언니 먹어봤어요? 아니요 그게 어떤 거냐면 맥심에 설탕을 빠졌어 맥심에 프리마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살이 찌는데 죄책감이 들어주는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맥심을 하셨잖아 먹어야 돼 진짜 언니 안 돼 다시 안 돼 시간과 그건 나의 커피로 만들어낸 파페인으로 파페인으로 탄 생활 작품들이거든 그렇게 말할까 언니도 유튜브 많이 보니까 알잖아요 요즘 애들이 막 수준이 장난 아니잖아 나는 거의 뭐 애기된 애기 뒤집기 수준 언니 너무 웃기죠? 근데 내가 그때 영상 보면 뭐 뭐 했어요? 뭐 해볼까요? 이러면 강도사람 이건 티나더 아무리 더빙을 열 번을 해도 안 바뀌는 거야 영혼이 없어질 거야 오렌지 색깔 발라보려고 응 그렇게 해도 괜찮아 완전 오렌지 응 조금 비슷한 오렌지 계열 응 이런 아이 응 아니면 이런 아이 아니면 이런 아이 형광아이 아니면 좀 여리여리한 아이 여리아리한 아이 알겠죠 아니 여기 뭉쳤어 모르겠어 아니 너무 숨 쉬부럽게 안했나 너무 숨이 계신 거 아니야? 언니 왜 이렇게 건조해? 응 오늘 진짜 건조해요 응 건조한데 응 로션은 이거 우선 좀 말하니까 보습되는 모습인데도 왜 이렇게 흡수를 쫙쫙 흡수를 쫙쫙 보통은 한 번 바르면 손발까지 가는데 지금 완전 건조해 응 왜 이렇게 건조하지? 팔 좀 발라줄게 왜 이렇게 건조해? 오세 건조건조 병에 걸려가지고 어 에이븐은 다 알려줄게 왜 이렇게 건조해? 응 언니 왜 그래 어 언니 버섯버섯한 응 버섯버섯해 왜이래 이거 마사지 하다가 우선 마사지 하다가 마사지 하다가 어 전 정체성 이랬어 아니 어 건조해가지고 손이 이렇게 미끄러져야 되는데 안 미끄러져 어 어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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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아 어 어 어 내가 명칫까지 끌어달래 하하하하 허인밻 제가 요즘 포트폴리오 준비한다고 작업을 해서 이제 인스타에 올렸는데 누가 내 아트를 보고 뺏기면서 출처를 남긴 거예요. 샤넬네일 해가지고 골뱅이 해가지고 내 그거를 딱히 남겼는 거예요. 태그를. 그렇게 완전 똑같이 뺏긴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 구도가 좀 비슷하긴 했어요. 근데 나름대로 눈 밑에 점도 찍어놓고 좀 다르게 했는데도 그걸 딱 남겼는가. 아 디자인은 창조니까. 그래서 내가 고맙더라고. 지금 나 모를 수도 있잖아. 왜냐면 내가 그 포트폴리오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새긴 했어. 저작권으로 인정해주는 거. 그런 느낌으로. 안 뺏기고 내 거라는 걸. 내가 뺏긴 아트는 굳이 출처할 필요 없잖아요. 역시 나한테 멀어진 것 같아. 이게 좀 여리여리한 컬러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이런. 좀 더 귤색으로 할까? 이것도 예쁘긴 하다. 예쁘죠? 조금 더 귤색인 건 뭐가 있을 거 아니야? 아 나도 메이킹을 안 썼어. 새가 새가. 하도 사람들이 메이킹 아니니까. 이거는 그냥 요즘 상큼한 그냥 오렌지고. 이거 예쁘다. 예쁘지? 응. 이거는 조금 형광기가 쬐끔 섞인 듯한. 근데 인플루다. 이게 예쁘다. 응 그게 예쁘다. 이거는 안 어울리네. 손을 좀 오래 껌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. 오늘 이걸로 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은 빠짱말려 봐야겠어. 저번에 만료가 다 찍혀가지고. 이제 빠짱말려 봐요. 괜찮아. 예쁘다. 색깔 이쁘더라. 응.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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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지난번에 차 문 닦다가 완전 다 찍혀가지고. 피가 많이 안 났는데? 나는 알잖아. 그치. 본인은 알지. 본인은 알지. 본인은 알지. 나 이제 메뉴 못 바르잖아. 왜요? 재해를 하다보니까. 내 손에 매니큐어 안 바른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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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